게임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비류검 오나라 노란색 오나라 헌터 맵은 순환로 벨트웨이 오나라 대 옥나라 스타팅 시작 됐구요. 헌터님도 마찬가지. 오나라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고 하신.. 잠깐 어제 해봤던거 같은데? 본제인 스타트 이후에 두분다 정찰하는데 볼거 같은데.. 시야가 워낙 좁아서.. 워낙 넓어서.. 아 그렇지만 비류검님의 트레이닝클리가 더 빨랐습니다. 지금 두분다.. 상대본진의.. 상대본진의 마오사를 매쳐놨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닝클리도 거의 똑같이 올라갔지만 비류검이 좀 빠르긴 했죠. 그렇다는거는.. 둘러시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니까.. 비류검님이 좀 더 빨랐는데요.. 아.. 입구에 둘러시.. 본면에 헌터님은 돌아와요.. 그러는사이 비류검님은.. 바질리스크 하나 찍었구요.. 비류검님은.. 아니 헌터님은.. 바질리스크는 찍지는 않고.. 그냥 오버를 채집합니다.. 아카데미.. 바질 두개까지.. 헌터님도 바질 하나 찍긴 했는데.. 엄청난 위치에 지금.. 둘러.. 둔타워.. 이거.. 발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지금.. 게다가 바질리스크 두개까지 내려오고 있고.. 고블린 동원에서.. 타워막.. 지뢰박을려고 하는데요? 올림피에가.. 타트렸어요? 지뢰 없을 것 같은데.. 아.. 헌터님도 지지.. 아카데미.. 아카데미 여기다가 찍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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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카데미..